좀 전에 보고 별일은 무슨 일? 아니, 그냥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? 내 목소리가 어때서? 아니, 목소리에서 얼굴이 다 보이는데요? 뭔가 되게 찝찝한가운데? 응 이근영을 거기다 두고 왔잖아 왜? 방 너무 달달해서 녹아버렸나? 잘 자, 이근영 잘 자요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미쳤다 아, 미쳤다